관점 뉴스 바디프렌드 지성교호. 5년간 천억 쓴 야성적 충동 발의한 이후 국내에서 안마의자 이꼴을 바디프렌드라는 공식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. 바디프렌드는 국내 안마의자 시장 개척자로 200억 원 시장 규모를 10여 년 만에 1조 원대로 끌어올렸습니다. 바디프렌드는 R&D에 대한 투자와 의지는 1등이라고 자부합니다. 그동안 바디프렌드는 메디컬 디자인 연구소 등 R&D 사업 조직을 7개 부서로 나눠 운영해 왔습니다. 지난해 8월 기존 연구소를 통합한 융합 아렌 디센터를 새롭게 설립하였습니다. 융합 아렌 디센터는 중 장기 전략 목표, 핵심 보유 기술, 혁신 수행 능력 등에서 우수성이 두드러졌습니다. 바디프렌드는 여러 전문의를 영입해 R&D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. 누구보다 적극적인 바디프렌드가 최근 5년간 투자한 연구개발비만 해도 약 천억 원에 이릅니다. 바디프렌드의 인류 건강 수명을 10년 연장이라는 기업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. 지난해에만 전체 매출액 대비 4.8%에 달하는 금액을 R&D 비용으로 투자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지난 4월 출시된 허리, 목 디스크 견인 치료를 수행하는 메디컬 팬텀도 탄생했습니다. 메디컬 팬텀은 4월 첫 판매를 시작해 열흘째에 누적 판매량이 2,000대를 넘어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. 올해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 등 외부 여건과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과 안마의자 시장은 레드오션이 되고 있어 피튀기는 생존 경쟁이 예상됩니다. 이에 대응하는 바디프렌드의 올해 전략 역시 연구개발 기반 초격차 전략입니다. 메디컬 팬텀을 출시한 데 이어 곧 체성분 측정이 가능한 안마의자 다빈치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스티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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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티덹